오우, 기계 돌아가는 느낌이 확 나네요. 인엑스 500 위쪽에는 약간 큼서국처럼 되어있고 약간 이거랑 비교해보면 필름카메라 느낌처럼 되네요. 그죠? 이게 웃긴게 미러리스 보면 대부분 다 이런식으로 디자인이 되더라구요. 확실히 메탈 사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메탈이네. 진짜네, 진짜. 진짜 메탈이네요. 만져보니까 LCD 다운다하니까 한강도 든다 그랬어요. 응, 이렇게 든다 그랬어요. 이거 든다 그랬어요. 별거 없어요. 원래 여기가 너무 커졌는데 저기 너무 어두워서 이거 두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억울게 억울게 아 이거 이것만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메모리카드 넣을때가 걸려가지 않으자 이거 하고있던데 이거 돌리면 빠질거 같은데 그러네 배터리있고 아 이게 nfc도 안해도 되네 영상 버튼 메모리집 밖에서 껴볼게